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한주 마무리하는 주간 브리핑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한주는 상당히 미국발 악재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밀렸던 그런 한주였습니다. 자 여기 부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평선의 성질상 수렴하면요 확산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평선이 위에 다 위치한 하락추세 전환 초입이기 때문에 확산되려면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것이냐 밑으로 쳐져야만 확산될 테니까 일단 하락쪽에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중간중간에 반등 시도도 좀 나왔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여파 때문에 전일까지 크게 좀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코스피 0.1% 하락 코스당 큰 폭 하락하면서 2.93% 하락했습니다. 자 동이 직전 저점 인근까지 양대 시장 다 밀려버린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이 전일 큰 폭 하락 마감 했으니까 아마 이탈하면서 시작할텐데 자 그 부분 상당히 미국 시장이 어저께 3% 인근까지 빠지다가 막판에 1% 정도 낙폭 만회했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나스닥은 아직까지 저점을 지키고 있는 반면에 다우존스라든지 이탈했고 S&P500 자 겨우 저점 인근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살짝 이탈했다가 좀 끌어당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의 현황을 보면 4시에 마무리됐을 때는 아직까지 반대를 못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1.98% 정도 하락 마무리됐습니다. 1% 정도 끌어당겼으니까 월요일날은 우리나라 시장 한 1% 정도 밀려서 시작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텐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5분봉이나 10분봉이나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끌어당겼죠. 미국 선물이 재개장되는 시간이 7시입니다. 그래서 낙폭을 좀 축소하려는 장 막판에 흐름이 나왔으니 만약에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좀 반등을 강하게 낸다면 우리나라 1%보다 조금 적게 하락해서 시작할 테고 미국도 반등 나오니 밑에서 좀 갭 하락했다가도 끌어당기는 시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7시부터 9시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쳐져버린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월요일도 큰 폭 하락 면치 못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은 이제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시장의 우호적인 이슈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자 FOMC에서 발표가 혹시나 1%대 금리 인상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0.75% 상승으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만 자 이후 발표 이후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급등락하면서 반등하려다 크게 무너지면서 연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는요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시장의 악영향 미친 내용이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러시아가 자꾸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쟁을 조금 이제 끝낼 수도 있나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을 텐데 그 기대감 완전 일단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 여러 유럽 국가들도 같이 금리 인상 기조 보이면서 금리 인상 소속하니 그러한 부분들 금리와 시장은 반비례하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악재가 많았던 저번주인데 과연 여기 나스닥 기준으로 저점을 조금 지키려는 시도가 나왔는데 반등을 해낼지 이렇게 반등을 좀 해낼지 연속적으로 좀 낙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런 거 개무시하고 핏으로 그냥 쏟아질 것인지 연속적으로 좀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렇게 연속으로 좀 빠진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오다가 무너져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반등 다음 반등도 못하고 계속 무너졌기 때문에 과연 다음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412원까지도 올라간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도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달러 지수가 워낙 강세를 보이니까 좀처럼 밑으로 조정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렉이 반가 자 그러면 전일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상당히 냉탕 온탕을 가고 있는 종목별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안 좋았습니다만 태조 이방원으로 칭하는 종목들이 제법 강하게 조정권에서 반등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전일은 시장 무너지니까요. 2차전지 그죠 LGN 솔루션 등등등 자 5% 그리고 소재단은 추세가 좀 무너졌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요. 태양광 반등은 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주가 지금 위치니까 그죠? 경원대 에너지 솔루션도 어저께 7% 하락 OCI도 5% 하락 그리고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도 전일이 크게 하락했고요. 방산 항공우주도 다 5% 4%씩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다 약세인데 특징적으로 어저께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요. 삼성전자 붙들어주고 네이버 카카오 조금 올려준 거 이거는요. 별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금융주가 제법 탄탄하게 어저께 상승 마무리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험주 최근에 은행, 보험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은행, 보험주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씩 수의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추세가 금융주들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순환매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융주는 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이런 거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큰 폭의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 중에 요점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차근차근 잘 이렇게 들었다면 두 가지 의견을 체시했죠. 뭐 태조위방원처럼 이렇게 너무 높게 올라간 종목 쉽게 사지 마라. 다만 조정을 이렇게 마친 종목들은 뭐 한국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이런 조정을 적당히 마친 종목들은 반등 가능하다. 이러한 반등 가능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가 가능하겠으나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은 사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저점 매수를 합시고 밑에 팍 바뀌고 있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약세니까 못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다 화장품이나 전기전자나 이런 섹터들 그죠?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그런 지금 그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줘야만 될 텐데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종목 하나하나 그러면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를 뭐 붙들어 준 것은 이것마저 던져버리면 지금 SK LGN 솔루션을 비롯한 여타 시중 상위종목을 패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빠지면 너무 낙폭이 심해지는 것이거든요. 고스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그냥 살짝 붙들어 준 거지 좋아서 그냥 수돗한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저께 강세 보였던 종목부터 먼저 한번 챙겨보자면 금융주들이 그래도 20일 60일을 다 돌파하면 그래도 한번 반등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왜 시장이 좀 약세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승추세 완전 전환하고 눌리목 구간 인종목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 60일 정도 돌파한 종목은 수납매 양상으로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다. 어저께 KB금융은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신한지주도 2.5% 다 모양이 다 비슷하죠. 그렇죠? 하나금융지주도 2.6% 우리금융지주도 반등 그와 반면에 카카오 뱅크 20일 60일을 못 넘어서니까 관심 가지면 될 필요 있을까요? 가질 필요 없습니다. 더 무너지고 있죠. 카카오페이 못 넘어서니까 그렇죠?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제법 크게 조정받았던 태조 2방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한다 해도 밑으로 무너질 가능성 좀 제법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사들어가지 말고 61인금까지 밀리면 그때 한번 관심 가지자 그랬습니다. 어저께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우리나라 시총 2위니까요. 5.73%로 기관외국인 쌍글이 매도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흔들려도 지속적으로 매수해두르던 기관외국인 어저께 작정하고 차익실현 했구요. LG화학도 시장이 워낙 흔들리니까 3% 때 좀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갭 하락해서 만약에 밀렸다 하더라도 60일 빨리 올라타야지 60일 지지하지 못하고 밑에서 흔들린 다음에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는 56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저께 기관외국인 쌍글이 매도 나왔구요. 어떻게 되는지 원료로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삼성 SDI도 3% 때 조정받았습니다만 삼성 SDI가 비교적 지금 2차전지 셀 업체에서는 견주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40일 인근 살짝 무너뜨린 듯 하다가 조금 끌어 땡겼습니다. 그렇다면 20일 60일 정도만 지켜낸다면 만약에 시장이 끝도 없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아마 이런 2차전지 LG화과 삼성 SDI가 빨리 반등해 낼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구요. 나머지 종목들은 빠르게 돌려본다면요. SK이노베이션은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크게 쳐지고요. 코스모 신소제도 반등하다가 20일 인근에서 밀리면서 60일 인근에서 좀 끌어 땡기는 시도. 그렇다면 60일 깨고 내려가면 추세가 좀 더 무너지는 것이겠습니다만 밑에 일단 120일도 있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전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포스토케미칼도 가지고 있는 사람만 20일 이탈할 존임이 보이면 차익실현 잘 하라 그랬지 신규매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코스닥 2차전지 소재단이 많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LNF 위에 장 두고 있으니까 강하게 넘어가지 못한다면 밑으로 쳐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7.7% 강하게 차익실현 나왔습니다. 에코프루 비엠이 먼저 무너졌으니 그죠? 이것도 어저께 강한 매도세 동반되면서 이제 2차전지 소재단은 추세가 많이 무너졌고 당분간 강세를 초강세보이기는 조금 상당히 에러가 있는 추세가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배트리 관련으로는요 고려아연은 어저께 시장 약세임에도 플러스 나왔고요 에코프로 많이 올랐으니까 어저께 4%대 조정 코스모 화학도 6%대 조정 조선주 조선주 중에서는요 현대미포조선이 어저께 그 시장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4%대 상승하다가 결국 조금 토해냈습니다만 어떻게 여기 이렇게 강하게 올른 위치에서 사지 말고 초정권에 있는 태조 이방원은 노려봐도 된다 현대미포조선은 강세포였고요 어떠한 종목들 조심해라 이렇게 고점 부위에 많이 오른 태조 이방원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무너집니다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 높아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도 20일 무너지면서 다시 재반등 잘 못해내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으로 좀 처질 가능성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했고 2차전지 했고 조선 했고요 방산주들 현대로템도 20일이 한번 무너지니까 강세 무너지면서 6.5% 이것도 추가 더 하락 할 가능성이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제시했죠 밑으로 좀 처지면 시장 상황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노리시면 된다 LIG 넥스원도 조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력 그린 뉴딜 쪽에서는요 현대 일렉트릭 전이 강세 보였는데 정고점 인근에서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조정 받아야 됩니다 효성 중공업이 조정 이후에 눌리목 구간이니까 반등 그죠 어저께 잘 그래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상승세 유지는 못했습니다만 4% 추가 상승 했었거든요 이렇게 눌려준 시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 많이 드렸던 CS 윈드도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 전환위에 눌리목 구간에서 관심 꺼져라 강하게 올라갔다가 어저께는 차익실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사명제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밑으로 쳐지고 난 다음에 어저께 그래도 하락하다가 좀 끌어 땡겨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추세가 완전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또한 강하게 반등하기 좀 힘들어 보인다 온갖 좋은 소식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하다 셀트리온 사명제 별로 안 좋은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은 완전 땅굴 타고 있습니다 3% 하락 자 HLB는 어저께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27% 빠지고 1.5% 반등이 뭐 반등입니까 위에서 끊고 자 어제 정도에 이제 관심 가져볼 수 있을텐데 시장이 안좋으니까 패스 그렇게 느리고 줄이고 줄이고 느리고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무너지면 줄이고요 그죠 시장이 양호하게 턴할 때 이런 눌리목 구간이 있을 때 그때 매수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매매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하락 추세 계속 유지 중이니까 좋은 종목 아니다 기관 외국인 어저께는 외국인 좀 매수해 들어왔습니다만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요 매수 포인트 섣불리 잡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SK하이닉스 더 밀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가 과연 좋은 종목이냐 그렇게 며칠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설프게 저점 이다고 매수해 들어가지 마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렇다면요 다음주 일단 저점 이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탈을 해도 이렇게 양봉으로 양봉으로 끌어당기는 반등 시도가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추가로 막 밀린다면 여기를 그래도 좀 지켰었는데 그죠 2760 전자점을 과연 지키면서 반등 강하게 해내야만 주가 하락을 조금이라도 늦춰볼 수 있는데 올라가도 여기가 또 튕겨내려올 거거든요 그 부분은 오롯이 미국 지금 아침에 개장되는 해외 선물 흐름 과 우리나라 시장 완전 연동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인만 주구장창 사도로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주요 업종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강하게 매도를 하니까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기관외국인이 저점 매수 들어오는 시점에 매수포인트 잘 한번 찾아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딱딱해였습니다 I'm Dr.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I'm Dr.K I'm Dr.K I'm Dr.K